6-9 파울링 타보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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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갑니다. 한동민. 바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. 맞습니다. 한방으로 따라가는 툴은 한동민에서 정말 파워가 좋습니다. 5대3. 가장 먼 곳으로 홈런을 치고.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지금 SK가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장식 홈런 장면 다시 나오죠. 깊게 들어 올렸고 우주가 펜스를 넘겨버립니다. 가운데서 멈추를 들어간다. 다치죠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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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런. 치정. 백투백 컴런. 한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. 시즌 12루. 무섭습니다. SK의 장타력이 정말 무섭습니다. 정말 잘 쳤습니다. 와. 진짜. 그냥 와. 라는 탄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넉 점 뒤진 상태에서 따라가는 석점을 홈런으로만 때려내고 있는 SK. 한동민과 초장은 백투백. 다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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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